자 셋째야 매형이 더 큰 거 찾았다.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. 여기 있지? 여기 또 한 다가리깐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막내야 봐라. 자 그럼 이걸 한번 채취해 볼까요? 막내야 셋째야 야고르지롱 손바닥을 딱 보여줘. 그치? 엄청 대박이네. 이거 완전히 나무한테도 안 들켰던. 어제 비 때문에 쭉 올라온 거 아니야? 이게 한 300g은 될 것 같습니다. 저쪽에 또 한 송이가 있는데 한 다발이 큰 게 있습니다. 오우 이거 봐. 이거 다발재로 따자. 다발재로. 어구 좋습니다. 우와. 야. 이거 처음이다. 처음. 좋다. 준비는 다시 신고. 톡톡. 오픈 넣고. 자 이것도 이제 끝물이니까 채취. 자 이것도 이제 끝물이니까 채취. 자 이것도 이제 끝물이니까 채취. 이곳은. 저쪽으로.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. 오우 요요요요. 오우 요요요요. 오우 요요. 아우 요요. 아우 요요. 잘생겼지 셋째야 뒤집어볼까요? 와 이거 진짜 손 흥분도 안탄거네 짜잔 아 좋습니다 끝